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민심은 참 우왕좌왕하고 기대 반 이렇게 우려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로서도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일이니까 미래일이니까 그런데 추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한 분 제니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거를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참 이렇게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은데 그 사회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한데 이런 광화문이나 시청 앞이나 강남역이나 교대역이나 판교역이나 대법원 앞에서 어느 여러분들 그런 시위 현장에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나가보면 대부분 나이가 든 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퇴장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이렇게 피력하신 분의 의견을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중요하지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체제를 지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란 것은 그런 걸 다 계산할 테니까 일부 소수의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항하더라도 대다수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선거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이렇게 깔아뭉개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저항 안 할 거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본인 스타일로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글을 남기신 걸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니까 국민의 60% 정도는 언제나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특히 노년층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보니 좌판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됐는데 그런데 선거만 하면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는 100% 보수 정당이 다 패배하는데 그게 현실인데 그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사전투표 제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 채 민생토론회에 참여하고 시장 바닥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민을 보게 되면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쓰기보다도 정말 저 양반들이 정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신 분이 글을 남긴 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있는 운동장인데 시장 열심히 다니고 셀카 열심히 찍고 민생토론회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궁금함을 가질 수 있죠 공박사 운동장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10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는 다 더블당이 이겼는데 그 더블당이 이긴 것이 다 이기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졌는데 거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독소조항은 전혀 손을 안 대고 민생토론회하고 한 사람은 이러면 셀카하고 한 사람은 공천 잘하면 된다고 하고 그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예요 패배하려고 굳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어떻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가끔 볼 때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에 이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민생토론회 하시는 걸 보면 선거에 저분도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고 싶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최소한 뭐죠 바로잡는 독소장 두 가지 정도는 관철시켜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반드시 관철시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전 등록하지 말아야 되고 사전투표사로 개수하게 현장수기 작성해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 작성해야 되고 너무나 간단하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건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나 인과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를 여러분들 동원하게 되면 운동장이 바로 돼야 민심이 반영된 선거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호소하는 것도 민심이 반영된 정직한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을 밝혀냈으니까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된다 운동장 바로잡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이기겠다 그럼 정신줄을 낳았거나 정신 승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뭡니까 그냥 패배하기로 굳게 결심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완전히 뭐죠 일방적인 게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민생토론회하고 시장다임에 이러면 셀카 찍고 그러면 정신을 낳았거나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겉은 선거에 이기겠다 하지만 실제로 이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판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욱 씨를 컷오프한 거는 선관위가 민경욱 씨를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민경욱 여러분들 후보가 원대에 진출하게 되면 선관위가 박살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민경욱 씨의 컷오프를 시키면 선거 갈리비아 내가 좋아하겠죠 그럼 선관위가 국힘당 봐주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국힘당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이번에 봐주겠습니까 봐주겠습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꿈 깨라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길 수 있겠죠 2016년 총선까지는 분석을 해보니까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하얘스도 뭡니까 전부 더블당이 다 이기도록 만들어 줬는데 누구 어떻게 이번엔 좀 도움받을 수 있겠다 꿈 깨라 그럼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저는 뻥을 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철두철미하게 그들이 해온 것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라 선관위가 언제 너희들 대준 적이 있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선관위를 장악한 한쪽이 승리를 거둡니다 누가 장악하고 있겠습니까 국힘하고 선거를 만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고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미래 권력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국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